우리 하숙집에 경희씨, 토모미씨 우리 하숙집에 경희씨는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토모미씨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은행은 신촌에 있습니다. 마이클씨는 기자입니다. 신문사가 종로에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하숙집은 신촌에 있습니다. 우리 하숙집은 2층집입니다. 하숙집 앞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하숙집 뒤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숙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우리 하숙집에 경희씨, 토모미씨, 마이클씨가 있습니다. 경희씨는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토모미씨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은행은 신촌에 있습니다. 마이클씨는 기자입니다. 신문사가 종로에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하숙집은 신촌에 있습니다. 우리 하숙집은 2층집입니다. 하숙집 앞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하숙집 뒤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숙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우리 하숙집에 경희씨, 토모미씨, 마이클씨가 있습니다. 경희씨는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토모미씨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은행은 신촌에 있습니다. 마이클씨는 기자입니다. 신문사가 종로에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하숙집은 신촌에 있습니다. 우리 하숙집은 2층집입니다. 하숙집 앞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하숙집 뒤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숙집 옆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나무하고 꽃이 많습니다. 호세계사와 문제동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